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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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나 재미있는 사람들이에요 어? 무슨 일이냐? 안녕 살리세요 민금님 큰일 났습니다 닮아버이팅 날이 쳐들어왔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될 일이냐 아이고 도망가요 아이고 도망가요 잘한다 잘해 불뿐인 것들에게 닮아버이팅 간에 위정을 보유해야 된다 도대체 무슨 원안이 있어서 이러는 끼냐 얌전하게 초능력 주춧돌을 내놓는 게 좋을걸 초능력 주춧돌이라고 그게 뭐냐 무슨 소릴 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초능력 주춧돌이다 자 어서 내놔 목숨이 아깝거든 남은 걸 모조리 내놓으란 말이야 부탁해요 아빠도 살아주세요 그 대신 공주 말하면 안 된다 죽는 일 있어도 그 대신 하면 안 돼 그래 그렇다면 내게도 생각이 있다 각오해라 무슨 짓이냐 아빠 왕을 무사히 돌아오게 하고 싶거든 남은 초능력 주춧돌을 모조리 네일아치까지 다이너마이트 나라로 갖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왕의 생명은 없을 줄 알아 자 가자 아빠 안 돼요 아빠 공주님 다친 데는 없습니까 흉핀 없는 녀석들 소능력 주춧돌을 주고 아빠가 돌아오시도록 해요 부탁해요 공주님의 아픈 마음은 이 늙은이도 잘 압니다 그러나 임금님이 말씀하신 대로 녀석들에게 주춧돌을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공주님 왜 안 돼요 저 버섯돌이란 꼬마는 대마왕의 부하가 되어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백성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대마온 이런 인간이 살아가기엔 그 악마말인가요? 그렇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춧돌을 넘겨줬다간 큰일 납니다 공주님 그래도 왜 아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? 둘이 이렇게 일산이 돌아왔을 때 현장 올라오는 것이 원래 여러 개의 시는 사진증산관물 통신감이 이 부분이いる 통신감 시원하게